오우 황당하고 쩔쩔쩔 살짝 당겨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신나가 많기 때문에 네 많이 덮어져도 리셋이 다시 올라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안 되시면 사들차가 그런 식으로 폭풍에 대해서 바로 끌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서 쓱 갖고 올라오세요 아 폭풍에 바로 탁 뱉어버리면 침 뱉어버리니까 많이 안되면 쌍미를 다시 지려주세요 아